지금 말이죠. 장인찬 키퍼하고 수비수하고 부딪쳤어요. 아웃시켜, 아웃시켜, 아웃시켜. 그냥 아웃시켜. 괜찮으세요? 지금 나정 선수가 넘어졌다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정말 공만 보고 뛰고 있거든요. 중동FC가 밖으로 걷어냈거든요. 고맙습니다. 워태봉 선수가 매너 좋게 다시 볼을 던져줬습니다. 중동FC 역시 4강 진출 팀들은 만만한 팀이 없어요. 치고 들어갑니다. 교체 들어왔는데, 교체 들어왔습니다. 슛.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오른쪽, 오른쪽. 붙어, 붙어. 뺏지 마, 뺏지 마. 붙어. 한창주. 한창주 슛. 키퍼 정변입니다. 네, 간다, 간다. 재빨리 연결해 주고요, 모태봉. 모태봉 보스토. 태훈이, 태훈이. 이대훈으로 갑니다. 패스트포이어 이대훈. 오른쪽. 중간에 패스 길을 익었습니다. 박태원, 박태원. 슛, 슛. 파이팅. 박태원, 박태원. 박태원, 슛. 옆구먼. 슛, 슛. 나이스, 나이스. 박태원, 슛. 옆구먼. 박태원. 이건 오히려. 올렸어야 돼. 올렸어야 돼. 저건 너무 각이 없었다. 각이 없었다. 오히려 더 치고 들어가서. 올리는 게 낫습니다.